지금 방금 서야 되는. 원주 씨가 위. 어? 내가 2등? 사시. 어 내가 다 10, 4개? 이렇게. 원래 계리 형이 1등이구나. 우와! 아 진짜. 아 이게 무슨 얘기가. 아 이거 오늘 반전의 반전이기 때문에. 자 3위 어디 있어요 3위.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. 아 진짜 이게 뭐야. 자 4위 어딥니까 4위? 제가 계리 형 가방에서 이거 안 뺐으면 계리 형이 1등이네요. 아 그러네요. 어쩐지 가방끄라고 그러고. 아 진짜 보관하라고 했는데 계리 형이 가고 옆에 놓고 있던데. 1위부터. 저기 보이는 보물선 보이시죠? 아 해적선 해적선. 아 이거 해적선이다. 대박. 우와 진짜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그는 뭐 싹 이틀öt kullan server? 스탠로그에서 voilà. 이렇게 해서 뭔가 이틀öt? 저게 뭐야. 뭐야 진짜요. West control. Oh my. 우수? 조성. 한 명. __. 아아암. 고소. 하고 한 분씩 가서 그 말을 물리키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. 한 분씩 배로 이동합니다. 뭐야 이거 또. 아 밀릴 수 있는데.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? 가보시면 합니다. 일단 먼저 가볼게요. 그 말 갖고 갑니다. 무슨 뭐 가. 네. 어. 어 가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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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호를 납시하는 거 아니어도 돼? 아아. 이거 아니야. 어. 아아. 우와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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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컴온해. 아아. 이게 뭐예요? 아아. 2위 출발하실게요. 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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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계속 때리잖아요. 왜 이러는 거예요. 어? 아아. 왜 그만!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지금 다들 지금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울 거잖아요 우리 멤버들 어디서? 어 누워?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뭐야 어 금빛노! 해적이야 해적? 어! 어! 어 뭐야 야 나도 금빛노래 야 뭐야 아 돈 불렸보냐 그랬어 형들 4대1 뭐야 아니.. 아니 부를게 여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아니 분리킬 게 또 뭐야 이게 허적순이구나 허적순 어! 화이팅! 내가 오늘 하루 종, 하루 종, 도전 말하라고. 뭐 하는 거야 이게? 이게 뭐야? 어디 가?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왜? 어디 가? 내가 움직여요. 아, 쟤야. 아, 나 여기 움직여줘. 제발! 제발 왜 대해주세요! 제발! 제발! 다음이! 언제라고!